몇 번을 마주쳤는지 하필 오늘도 마주치는지 지난번과 같은 옷을 입고 나가는 길인데 다른 멋진 옷도 내겐 정말 많이 있는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자꾸 신경 쓰이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가 무슨 말도 꺼내야 이상하지 않을지 가능한 시뮬레이션을 모두 돌려보아도 죄다 어색한 상황으로만 들어가는 걸 그냥 이름이라도 알고 싶네 이름이라도 알고 싶네 안량이라고 말해볼까 안량이라고 살짝 웃어도 될런지 괜히 가벼워 보이는 건 아닐까 걱정이네 이젠 한 번쯤 웃어도 될 것만 같은데 네가 보이는 순간 얼굴에 마비가 오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가 무슨 말부터 꺼내야 이상하지 않을지 가능한 시뮬레이션을 모두 돌려보아도 죄다 어색한 상황으로만 들어가는 걸 우리 함께 한 시절이 우리 함께 한 시절이 꿈 된다는 걸 알고 이미 하나 건너 널 남을 사는 사람이 내겐 정말 필요해 내겐 정말 필요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꺼내야 이상하지 않을지 가능한 시뮬레이션을 모두 돌려보아도 제가 어색한 상황으로만 들어가는 걸 우리 함께 하다 우리 함께 하지 않나 언니 voilà 우리가 우리라도 알고 싶네 아냐 you 우리 Iceland 난 너무 힘들어 난 너무 힘들어 난 너무 힘들어 난 너무 힘들어 너는 아주 천지 분명히 너도 나를 알아보는 것 같은데